먼저 안내 말씀드리면 뒤쪽에 왔다갔다 하실 때 문 확실히 닫아주셔야 방역문제 때문에 확실히 닫아주시고요. 저희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밖에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희와 함께 좋은 음악 나누러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14번째 하트스트림 콘서트의 사연을 맡은 송인양입니다. 저희 핑커스타일 카페에서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핑커스타일 음악을 나누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트스트림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 오타자키 윈텐시의 내안공연으로 이뤄졌던 카르 하트스트림에 이어서 조금 가깝게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트스트림 콘서트에는 총 8분의 연주자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이분들은 모두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음악 나누기 위해서 참석해주셨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공연의 부제인 소리에 물들다는 단풍이 물드는 계절인 가을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록달록한 색깔로 물들 수 있는 좋은 곡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하트스트림 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